최근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공중에서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KF-21을 비롯한 우리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건데요. 반년 한때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임을 자랑하던 일본은 최근 유명 방송사 홈페이지에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라고 제목의 대문장만하게 박은 기사가 올라오는 등 방산업계 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일본이 우리 방산에 대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총 20조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일본 주류 미디어도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 주요 미명 방송국 중 하나인 테레비 아사이가 우리 육군이 훈련하는 모습과 우리의 최신 무기에 대해 다룬 기사를 단신도 아닌 1분짜리 독립된 기사로 다룰 정도입니다. 기사 제목도 한국 공격형 드론 등의 화력 훈련으로 최신 변기 어필 무기 수출의 주력으로 최근 우리의 무기 수출에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앵커의 멘트도 한국 육군이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전차나 공격용 헬기 등의 화력 훈련을 했다고 하거나 22일부터 진행되는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 맞춰 해외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등 훈련 자체보다는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이 나토 가맹국을 중심으로 무기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신 변기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방송에서도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룰 정도로 우리 방산업계의 성과는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영상을 보면 서두에 보이는 앵커 표정이 잠옷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과거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일본의 한 때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방산업에서도 밀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위기의식은 현지 방산업 관련 예수나 기사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주간지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의 온라인판에는 아예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거의 자악에 가까운 수준의 제목을 단 기사가 올라왔으니 말입니다. 자극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고 워딩도 그에 맞춰 자극성이 강한 주간지의 특성을 고려해도 자신들에게 패배라는 굴욕적인 표현이 대놓고 쓰인 걸 보면 일본 쪽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기사는 한국 방산업계가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쾌진격을 이어가는 반면 일본 방산업계는 한숨만 쉬고 있다며 지난 8년 동안 완성품 수출이 겨우 한건뿐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1년에 8건을 거꾸로 읽은 거 아니냐고요?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똑바로 읽은 거 맞습니다. 참고로 그 한건은 2020년에 미츠비시 전기가 필리핀의 감시레이더를 수출한 건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외 수출이 하나도 없었고 공격용 무기는 아예 수출도 못했다는 거니 일본으로서는 참담할 겁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기준이 지난 5년이나 10년도 아니고 왜 애매하게 8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는 아베가 집권했던 2014년 해외로의 일본산 무기 수출을 규제했던 무기 수출 3원칙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되고 나서야 일본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일본 무기는 상술한 대로 해외에서 사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에 반해 한국 무기가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는 이유를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방산업에 힘을 쏟은 건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며 정부가 방산업을 중요 산업으로 보고 전면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하기 시작해 중국의 압박과 위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동남아 시장부터 공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자볼력이 약해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원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니즈를 한국 무기가 충족시켜주는데 성공했다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의 T-50 훈련기를 수출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한국 방산업계가 동남아 다음 목표로 삼은 곳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나라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러시아와 인접한 북유럽과 발트 3국,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이어가고 있다며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수출 성과의 주역으로 K9과 그에 관련된 마케팅을 꼽았습니다. 세계 각국 방산업계의 호평을 받은 K9을 향한 관심은 일본도 예외가 아닌데요. 주로 자동차나 열차, 항공기 등과 관련된 뉴스를 다루는 매체인 노리모노 뉴스도 K9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냈을 정도입니다. 세계에 팔리는 한국제 K9 자주포 무엇이 좋은가? 무기가 안 팔리는 일본과의 차이라며 이쪽도 제목에서부터 자국 방산업계 상황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기사는 K9 30대와 이에 탄약을 공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 15대가 호주에 총 9천억 원 규모에 수출된 사례를 들며 K9의 성능과 스펙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연평도 포격에 K9이 실전에 처음 투입되었을 당시 북한 측 포격에 반격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이 조롱했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그에 대해 북한의 공격이 우리 측 사격 훈련 직후에 있어 포탄 장전이 안 돼 있었고 북한의 전자파 방해 등으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된 사격이 힘들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한 일각의 매도와 별개로 K9은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건 물론 티르키에가 관련 기술 이전으로 국산화를 하고 폴란드도 K9 차체를 사용해 크라프 자주포를 만드는 등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화기관제 장치용 컴퓨터와 OS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등 실전 배치 후에도 성능 개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말한 다이아몬드의 기사에서도 K9과 관련해 폴란드에 차체만 납품하고 폴란드군이 기존에 쓰던 포신을 활용해 크라프를 만들 수 있게 한 사례를 상대국을 배려한 수출 방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수출 전략이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이후 폴란드가 한국과 대형 무기 계약을 체결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9 인도 수출 당시 100대 중 9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무더운 인도 기후에 맞춰 차체의 에어컨을 다는 등의 현지 맞춤형 마케팅에 대해서도 일본 전기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삼성과 LG의 마케팅 전략에 비견하다고 평했는데요. 이런 한국의 성과에 반해 일본 방산업계는 호주와는 잠수함, 영국과는 키원 초기기 수출 계약에 실패한 건 물론 성사 직전까지 갔던 인도와의 US-2 군안 비행정 수출 계약도 일본이 현지 생산 조건을 거부해 결렬되는 등 똥볼만 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본 방산업계의 실패 원인을 기사에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을 원하는 상대국과의 협상이 무기 수출에 있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도움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베 내각은 다른 나라들 도발할 시간만 남아돌고 자국 방산업체를 위해 쓸 시간은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비참한 자국 방산업계 상황과 대비되는 한국 방산업계의 성과가 부러운지 우리 무기 수출은 일본에서도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밀리터리 관련 소식들을 주로 다루는 블로그 한국만능론GF에도 25일 바실레 등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DX 코리아를 방문하고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 및 방산 협력에 대해 회담을 한 것을 다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루마니아 뿐 아니라 슬로바키아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절단 대표로 방한하는 등 다른 나라들도 DX 코리아와 여기에 전시된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한국 방산업은 잠재적 가능성과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있어 결정적 요소는 기술 이전과 공급 보증의 중요성이라는 루마니아 국방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폴란드와 크라프건조 등을 통해 했던 것과 같이 높은 신뢰를 구축하지 않으면 루마니아와 당장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 안 가져줘도 괜찮은데 말이지요. 아무튼 루마니아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K9과 K2 구입을 희망한다고 밝혀 앞에서 말한 블로그의 분석보다 훨씬 빨리 우리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쿠 장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무기 구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는데요.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전차 대신 한국의 K9과 K2를 선택한 배경으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발맞춰 빠른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것은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슬로바키아도 FAO1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주문이 잇따르고 있어 이제는 무기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팔기로 한 것들을 다 만들 수는 있냐가 문제의 지경인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는 물론 차후 구매 희망 국가들의 납기율을 맞출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게 우리 방산업계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해 올 장인 옆 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